1, 2, 3 세팅! 자, 부럽고 봐! 하나, 둘, 셋! 오늘 1회 하셨는데 소감 좀 많이 드렸어요. 소감은 홍보가 좀 이끄니까, 지형을 약간. 일단 저희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나와주셔서 7명 다 합시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아미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사랑해요 진짜로! 아미 사랑합니다!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팬 여러분들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짜 열심히 통할게요. 제가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, 진짜. 진짜 아까 전수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아, 이거 EXCITE 팬들이 계속 받으셨구나 했는데 아이디어가 나 깜짝 놀랐어, 진짜로. 소름이 확 돋았어요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NPD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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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니야 정말 감사드립니다. NPD1 엘탈 촬영장. 파이팅! 이랬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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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